품사 보도록 할게요. 사단원의 품사 나누기 보도록 하자. 품사. 품사의 개념과 단어 분류의 품사의 개념도 알고요. 그죠? 개념은 품사의 개념. 품사가 뭐냐? 단어를 공통된 성질이 공통된 성질을 지닌 것끼리 모아는 거예요. 분류해 놓은 거예요. 알았죠? 분류하는 방법은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공통점을 보고요. 그 다음에 분류 기준을 마련할 거예요. 단어 분류의 필요성. 문장 속에 쓰인 단어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단어의 쓰임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돼서 상황에 맞게 단어를 선택해서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단어를 위해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분류하면. 또 이해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그지? 품사의 분류 볼게요. 형태에 따라서는 형태가 변하는 놈, 변하지 않는 놈이 있어. 그죠?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는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 다섯 개로 나눠. 그죠? 그 다음에 체언에는 이런 게 있고, 수식언에는 이런 게 있고, 관계언에는 이런 게 있고, 독립언에는 이런 게 있고, 용언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형태에 따른 거 한번 볼게요. 형태에 따른 거. 뭐라고? 변하는 거. 그죠? 변하는 거. 가. 불. 그지?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 불변하는 거. 지금 여기를 봤어요.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불변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라고? 가변어라고 되어 있어요. 불변어라고 하고, 이거는 뭐라고? 가변어라고 되어 있어요. 가변어. 문장에서 쓰일 때의 형태가 바뀌어요. 이 일단대, 그치? 사전에서 찾아보면. 읽고, 읽는, 읽으니. 그죠? 또 먹, 먹어라, 먹는, 먹을까?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불변어. 영화는 다 똑같아요. 그치? 영화,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치? 안 바뀌어요. 인형, 안 바뀌어요. 그죠? 가변어가 있고, 불변어가 있구나라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볼게요. 기능에 따라서 체언이 있어요. 체언. 체언. 문장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요. 주체적인. 문장에서 누구, 무엇을 나타내는 역할을 해요.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나는 체언가 든 사과를 열심히, 유심히 보았다. 체언가, 주어하고. 이거는 목적어가 될 거예요. 윤규는 축구를 잘한다. 그러니까 이 주어 역할을 하고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들이 뭐라고? 체언이에요. 체언. 그런데 체언은 주로 품사로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어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 체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태가 변하지 않죠?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불변어에요. 알았죠? 그죠? 불변어라고 그랬어요. 불변어. 저기 블로그에 있는 거 한번 보면서 할까?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어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요. 주체 자리에 쓰여요. 주체가 뭐라고 그랬어? 주체적.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들. 실질적인 뜻이 있어요. 형태가 안 바뀌어요. 불변어예요. 그저 불변어예요.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또 되다, 아니다 앞에서 문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요. 주사와 결합을 하죠. 철수, 가. 그저 사과를 뭐 이런 식으로 조사. 그지, 가. 를. 이런 게 조사잖아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관용사, 부사어, 서술어 등으로도 수수해요. 그죠?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체언을 봤어요. 관계언 볼게요. 문장에 쓰인 단어와 단어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요. 관계를 나타내요. 체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체언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요. 여러분, 체언 뒤에 붙었죠? 그죠? 또 그 말의 특별한 뜻을 더해줘요. 관계언. 그래서 는, 를, 의, 을, 뭐 이런 거예요. 알았죠? 체언 뒤에 붙어요. 그죠?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또는 그 말에다가 특별한 뜻을 더해줘요. 알았죠? 체언 뒤에 붙어요. 체언에는 주로 뭐가 있다라고요? 아니, 관계언에는 조사가 있어요. 체언 뒤에 붙어서 체언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저 특별한 뜻을 더해줘요.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지만 단어로 인정을 단어야. 문장에서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만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는데 얘는 활용을 한대요. 원래는 활용, 뭐라고? 형태가 안 바뀐다라고 그랬잖아. 그죠? 용언 볼게요. 용언. 용언은 여기 있죠. 그죠? 형태가 변하죠. 그죠? 문장 끝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문장에서 주체를, 주체, 아까 체언이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를 서술하는 역할을 해요. 주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고요. 상태를 나타내고요. 성질 등을 나타내요. 알았죠? 저사는 아주 높다. 그치? 높다. 날아갔다. 그치? 날아갔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는 또 블로그에는 뭐라고 써있을까요? 동사, 형용사가 주로 있어요. 문장에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역할을 해요. 문장에서 사용될 때의 쓰임에 따라 형태가 바뀌어요. 가변어라고 그랬잖아요. 주로야 주로 서술어로 써요. 그쵸? 또 다른 문장 성분으로도 써요.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명령형, 청유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아름다울까? 같이 아름답자. 그런 말 없죠? 알죠? 그죠? 아름다워라. 명령형. 우리 아름답자. 바보들이죠.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알았죠? 수식어. 다른 단어나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모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축하해 줘요. 신발이 정말 정말 더러워졌어요. 그죠? 그죠? 맞죠? 꾸며줘요. 수식어. 수식어. 여기 있었죠? 수식어. 불변화예요. 수식어. 이것은 수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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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형사랑 부사가 주로 있고요.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줘요. 부사는 용언을 꾸며줘요. 그죠? 용언을 꾸며줘요. 다른 부사나 문장도 꾸며주고. 그죠? 불변화예요. 그죠? 불변화. 독립어. 다른 말과 관련이 없어요. 독립적으로 써요. 어머나. 이거 없어도 되지? 내 정신 좀 봐. 숙제를 깜빡했네. 그지? 따로 놀아요. 그죠? 뒤에 반점이나 느낌표 등이 와요. 그죠? 느낌표 등이 와요. 우리 형태변화에 따라서 불변화, 가변화 봤고요. 기능에 따라서 어떤 기능,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지, 관계를 나타내 주는지,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지, 지원자 쓰이는지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봤어요. 그죠? 사람, 그죠? 소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번 이건가요? 품사의 유명가? 작년에 쓴 거네요. 6월 18일에 썼네요. 명사 뭐지? 구체적인 대상이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추상적인 거죠.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아요. 관형어의 꾸밈을 받고요. 조사가 붙어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도 쓰이고요. 복수점미사, 들과 뇌의 결합으로 그저 복수형이 되기도 하죠. 고유명사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붙여진 거 보통명사 같은 종류의 사물에 두루 쓰이는 거 자름명사 다른 사람, 다른 말에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의전적이어서 그 앞에 꾸며주는 말이 와야만 하는 명사 의전명사 그게 그죠? 맞아요? 이게 줄이 안 보인다. 그치? 줄이 안 보이는 단점이 있네요. 살컷 얻은 바 그치? 이게 의전명사예요. 저 분 분, 분, 분 그치? 분만 써놓으면 뭔지 모르잖아. 그치? 이게 얼굴에 바르는 분인지 그치?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 분인지 그치? 그래서 명사의 종류를 봤어요. 고유, 보통, 자립, 의존 의존명사가 봐놓으면 좋겠네요. 그쵸? 그걸 봤어요. 명사를 봤어요. 명사는 체언이었다. 그쵸?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었다. 자, 대상이나 개념의 이름이고 이거는 그 이름을 대신 대신 나타내요. 이름을 대신해요. 그쵸? 그쵸? 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나라고 그러잖아. 너도 이름이 있는데 너라고 하잖아. 대신하는 거잖아. 그치? 그쵸? 편안하네. 이렇게 한 번 입력해놓으니까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 어떤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는 거예요. 명사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특징은 관형사의 꾸밈을 받을 수가 없대요. 조사가 붙을 수 있대요. 비인칭 대명사랑 인칭 대명사 사물, 처소 대명사가 나와있고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어요. 자 수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 둘, 첫째 순서도 나타내는 거예요. 동사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요. 움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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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눈깔이라도 움직이겠지? 혁명사는 성질이나 상태예요. 아름답다. 이거 안 움직여요. 그쵸? 안 움직여요. 그쵸? 크다. 안 움직여요. 그쵸? 많다. 안 움직여요. 그쵸?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알았지? 움직이는 거야. 달리다. 주사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그쵸? 웃는 이가 뭐 이런 거. 그쵸? 관형사 체언 앞에 놓여서 그대 용을 꾸며줘요. 다른 새 세공책 그치? 헌공책 부사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줘요. 정말 아름답다. 그치? 감탄사 어머나 이런 거예요. 그쵸? 어머나 아이고 이런 거 를 봤어요. 일단은 원하는 아이고 시간이 음 음 声 음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